자전거도 사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좀 와일드하게 나왔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좀 커가지고 좀 와일드하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말 그대로 오픈박스예요. 제가 보통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그럴 때는 제품에 대한 좀 이해도 있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뭐 비교해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많이 권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샀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민에서 나온 자전거용 트레이닝 키트라고 할까요? 그런 제품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 되면 되게 우울해 하세요. 너무 춥고 그래서 밖에서 못 타니까. 저희 편집자도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겨울에 타러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물론 실내, 뭐 사이클, 운동을 위한 그런 도구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통째로 올려놓고 할 수 있는 롤러 같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그거는 아니고요. 롤러는 롤러지만 뒷바퀴에만 걸어서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펼쳐놓고 완전히 두 바퀴를 올리고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아예 기어박스까지 다 있는 형태는 가격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뒷바퀴만 이렇게 딱 얹어서 쓸 수 있는 게 좀 편리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중에 알아봤는데 물론 뭐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모델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비싼 모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민 시계, 멀티 스포츠 시계라고 할 수 있는 피닉스 6 프로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6 프로 솔라, 그걸 열심히 잘 차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전거 쪽에 대한 것들은 물론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룬 회사들이 있지만 멀티 스포츠 시계랑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가민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민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제가.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만 오늘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에 이제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조금 저렴하게도 팔고 그다음에 배송비도 뭐 거의 안 들고 그래서 세금만 내고 그리고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가 왔어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 오늘 도착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일 도착하기로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희 당근조 실험실로 UPS 기사님이 가지고 오셔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이거 너무 큰데 어디다 놓냐고. 문도 안 열려 있는데. 그래서 겨우 받았습니다. 이 박스만 요만큼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박스 안에 포장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게도 좀 나가고.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좀 광각렌즈를 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저도 어떻게 포장돼 있을지 감이 없는데 생각보다 접이식이라 큰 사이즈를 차지하진 않지만 무게는 꽤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데 아, 박스가 하나 더 있더며 우와, 나와라. 이야.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이씨.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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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스트 번들에서 인크루드 스피드 센서가 내장돼 있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데 스피드 센서가 내장된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센서가 있으신 분은 굳이 이 모델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얘는 바로 요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먼스 프리미엄 텍스 소프트웨어 프리. 이야, 이 소프트웨어도 구동료가 있는 것 같네요. 원먼스 프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요런 제품입니다. 뜯어보도록 하죠. 타이어 아하, 이거 생각 못한 문제가 생겼네요. 아, 제 자전거는 타이어가 20인치짜리 미니벨로인데 얘는 26에서 29인치짜리 타이어가 피로화되네요. 아, 이거 참 낭패군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 사야겠는데요? 하하 자,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고요. 아 안에는 스티로폼으로 또 되어있네요. 아 이거 참 여러가지로 일어나야 되네. 이렇게 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무게가 좀 나갑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버텨야 되니까 무게가 좀 필요하겠죠 자전거를 고정하는 키트 같고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줄이 있고요 이게 아마 타이어를 미끄러트리는 저항을 주는 부스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피드 센서 이 스피드 센서를 별도로 구매해도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사나 같이 사나 비슷한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서 번들하고 실제 저거랑은 어떻게 차이나 하는지 몰라서 그냥 구매했습니다 번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완전히 튼튼한 쇠묵층으로 돼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티오폰 밑에도 이게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뀌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 밑에 다는 것 같고요 저 봉 있는 쪽에 아 이건 앞바퀴군요 앞바퀴 이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펴지고 접어지는 형태예요 생각보다 접을 수 있다 보니까 보관할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그 박스 정도 사이즈 그 정도만 있으면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박스 필요 없으신 분들은 버리고 접어 놓으면 생각보다 부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박스는 굳이 이제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걸 결합해서 요거 요렇게 결합해서 고정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가운데 축을 고정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퀴 뺄 때 쓸 것 같은데 그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센서 2 2 기본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저항계라고 그러나요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또 부러뜨리는 거 아니야 뭔가 매뉴얼을 좀 읽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움직이다 부러뜨릴 것 같고요 정말 별거 없네요 뭐 열심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요게 전부고요 아마 이거 많이들 써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 뭐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회사들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전거 전용용품 제품들도 선호하는데 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이게 평정되거나 표준화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표준화 작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민이죠 가민에서는 AMT 플러스라는 규격을 통해서 이런 자전거용 센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텍스라고 하는 그 제품 시리즈 중에 바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써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한 번 더 올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영상 만들어야 될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 전공 분야를 못하고 있네요 빨리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 영상을 준비해서 차곡차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픈박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타보고 또 저희 편집자가 자전거 워낙 좋아하니까 테스트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